거제 한 대형 조선소의 집단 감염에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최초 확진 이후 추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여 만에 관련 확진자만 20여 명을 넘겼습니다. 조선소 관련 N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거제시는 방역을 강화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확산세를 꺾기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 집단 감염을 비롯해 진주 이통장연수, 창원음악학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집단 발병한 곳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진정시켰을 때쯤 또 다른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 증상을 조금이라도 느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정상 또는 약간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도 즉시 검사를 해서 빨리 감염 경로 불명이든 접속자든 빨리 확인해서 추가 전파를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부터 11일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494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80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주말이 감염 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모임과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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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